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정해지는 방법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만드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구요. 자 우선 비밀번호는 영어 알파벳 그리고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하나 이상씩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RH는 알파벳이죠. 그리고 12는 숫자죠. 그 뒤에 따라오는 별표, 물음표는 특수문자죠. 이런식으로 문자, 알파벳, 숫자, 특수기호가 하나 이상씩 들어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에 여러분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겠죠? 네이버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도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을건데 여러분이 부주의해서 비밀번호를 노출시켰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치는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다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네이버에 가서 여러분의 다음 아이디, 비밀번호를 쳐보겠죠. 그러면 로그인이 될까요? 안될까요? 되죠. 사이트마다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경우에는 한 곳만 털려도 다른 곳들이 다 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게 여러분이 개인적인 실수에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이런 사이트들은 다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를 해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자가 그 데이터를 여러분의 비밀번호 데이터를 외부에다가 팔아넘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킹이란 걸 당해서 시스템이 뚫려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씩 보면 웹서비스트들 1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털렸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같은 걸 쓰고 있었다면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걸 털어봤자 경제적인 게 됐건 어떤 사회적인 게 됐건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바로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고정값 더하기 웹사이트의 주소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고정값은 뭐냐면 모든 사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할 값이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r, a, g, 1, 2, 별표, 물음표 이게 고정값입니다. 그리고 사이트마다 이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려면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다르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옥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규칙을 정했어요. 이 옥션.co.kr 이거는 이제 url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접속을 하려면 저 url 도메인이라고 하는 저거를 입력해서 들어가야 되죠. 우리 수업시간에 배웠잖아요. a, u, c, t, i, o, n n.co.kr 하고 옥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의 인터넷상의 주소는 a, u, c, t, i, o, n 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 url에서 이 도메인 주소에서 첫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를 이 변경값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c가 되는 거죠. 첫 번째와 세 번째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비밀번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a, c가 뒤에 붙는 거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 r, a, g, c, b 이 별표, 물음표는 사이트마다 다 동일하기 때문에 고정된 거고요. 뒤에 있는 navver.com 네이버의 주소는 이거니까요. 첫 번째 글자와 첫 번째 글자는 n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글자는 v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n과 세 번째 v를 합쳐서 n, v를 뒤에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r, a, g, c, b, 별 물음표 n, v라고 지정한 겁니다. 그럼 트위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뒤에다가 ti로 하면 되죠. 첫 번째 t, 세 번째 i.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이트마다 앞에 있는 복잡한 키는 동일하고 뒤에 있는 변동되는 값이 사이트의 주소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만약에 옥션이 털려도 다음이나 네이버가 털릴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트마다 비밀번호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트마다 비밀번호가 다르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r, a, g, c, b, 별표, 물음표라고 하는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에 첫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를 이 고정, 변동값으로 쓴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여러분, r, a, g, c, b, 별표, 물음표 이것은 제가 예제로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고정값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사이트의 변동되는 값도 여러분이 자릿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역전을 시킨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를 쓰는데 첫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의 자릿수를 뒤집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a가 아니라 c, a가 되겠죠. 요거의 mv는 vn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확고한 원칙과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시면 아주 안전해집니다.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실습을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정리해보죠. 자, 우선 여러분 아이들이 정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성함이 김자, 철자, 숫자를 쓰시고 전화번호가 이렇다면 저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성이 김이잖아요. 김을 영어로 하면 kim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쓰면 자, 6, 2, 4, 5가 되겠죠. 아이디는 자,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이 직접 정해야 되는데요. 비밀번호의 고정값으로 ges56 별표 골뱅이 요렇게 정했고 자, 비밀번호의 번동값으로 여러분이 이런 룰을 정했어요. 이런 원칙을 자, 인터넷 주소의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추출해서 그 두 개의 순서를 뒤집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의 그 auction.co.kr의 비밀번호는 뭐가 되나요? ges56 별표 물음표 그리고 옥션은 au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u, c인데 요거를 뒤집으니까 cu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이 옥션에 로그인하실 때는 자, 요 앞에 있는 고정값을 따다다 입력하시고 이 저 사이트의 주소를 보고 ac, 아니, uc 근데 뒤집는 거니까 cu구나 라고 하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auction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auction에 로그인을 하는데 여러분, 회원가입이 먼저 되어 있어야겠죠? 저는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이 뒤에 시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 우리는 회원가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요게 아이디를 회원가입했다고 쳤을 때 id로 kim 그리고 6245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로 요게 고정값이잖아요. gs56 gs56을 입력하고 auction이니까 uc인데 c와 u의 순서를 바꾸니까 뒤에다가 c와 u라고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이 되겠죠. 자, 여기 비밀번호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된 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은 모든 시스템에서 저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봐도 여러분이 입력하는 비밀번호가 뭔지를 알 수가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입력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비밀번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한 사이트들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구같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원가입해놓으면 여러가지 혜택들을 입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사이트들의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몇가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개인정보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전연수첩을 꼭 만드세요. 예 수첩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되고요. 다만 그 안에는 비밀번호와 관련된 정보만 들어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집에 수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수첩에다가 비밀번호를 생각날 때마다 적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여기에도 적혀있고 저기도 적혀있는 거죠. 나중에 정작 필요해서 비밀번호를 찾을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저희 엄마도 힘들고 저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체계를 잘못 잡아놓으면 그 체계를 바꾸질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체계가 좋은 체계가 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 지점에 있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또는 원칙을 잘 정해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보다 훨씬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뭔가 깔끔하게 원칙을 정해서 잘 관리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수첩이 전용 수첩이 있어야지만 걔가 제 표현으로는 볼륨감 아니면 걔가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정보가 많지 않다고 해서 A4G 같은 데다가 써놓으시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이 좀 있는 수첩에다가 이 비밀번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적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요. 수첩은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저장하면 컴퓨터는 털리기가 쉬워요. 해킹당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이 털리는 거는 컴퓨터가 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집에 도둑이 드는 일은 인생에서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컴퓨터는 여러분 수시로 털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다만 그걸 털어봤자 이득이 없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첩에다가 적어놓으시고 수첩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것도 낭패니까요. 수첩을 잘 보이는 곳에 보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한 사이트들의 주소와 기억할 수 있는 단서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수첩이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여러분이 회원가입한 회원가입한 사이트들의 주소를 이렇게 auction.co.kr 네이버.com 다음.net 구글.com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이 사이트에 대한 여러가지 단서들 이렇게 하면 auction.naver.com 뭐 이렇고 인터넷 포털 포털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그리고 구글.com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구글.com 아님이라고 적혀있죠. 지메일.com 아님 자 이건 뭐냐면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메일 서비스로 지메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이 지메일이라는 서비스에 접속을 할 때는 구글.com으로 접속을 하지 않고 지메일.com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 수업 내용처럼 이 변경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트 그 비밀번호를 구성하셨다면 예를 들면 구글.com을 기준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짜리지 세 번째 짜리 5를 이 비밀번호의 마지막 짜리로 정한 거죠. 이것처럼요. rh12 별표 물음표 go 그런데 문제는 이 구글의 지메일 같은 경우는 도메인이 달라요. url이 그렇기 때문에 접속을 해보면 자 접속을 하면 지메일.com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g와 a를 기준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인이 안되겠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첩에는 고정값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정값을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제가 만들어드린 이 비밀번호에 보면 고정값과 변동값이 있죠. 여기 있는 고정값은 이거잖아요. 이 고정값을 수첩에 기록하지 않으면 저 수첩을 잊어먹고 누가 저걸 습득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비밀번호는 절대로 안전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까 그 수첩에는 여러분이 회원가입한 사이트에 목록만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정값이라고 하는 게 잊어먹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큼직하게 이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뒤에 붙어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큼직하게 적어서 여러분 컴퓨터에다 붙여놓으셔도 됩니다. 모니터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본다고 해도 왜냐하면 뒤에 있는 변동값을 모르면 앞에 있는 값이 앞에 있는 값을 알아도 로그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그 포스트잇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고정값을 적을 때 적을 때 이게 비밀번호이다 라고 적지만 않으면 거기 적혀있는 것만 가지고 그게 어떠한 데이터 있는 데이터 있는 그 어떠한 값인지를 추측하는 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적으셔도 괜찮은데 그게 어떤 정보인지는 적지 마세요. 딱 저 정보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ac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죠. 나는 도메인의 이 사이트의 주소에서 첫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여러가지 정보들이 지금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획득을 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안전한 안전하게 이 사이트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6개월에 한 번씩은 여러분 등록해놨던 사이트들 있잖아요. 여기 목록으로 이렇게 일모교연하게 적어놓은 거 이 사이트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방문하면서 이 고정값 있잖아요. 고정값 요 앞에 있는 요 값 있잖아요. 요거를 다른 값으로 만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이면 더 좋고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더 좋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너무하고요. 아무튼 요거는 자주 바꿔질수록 안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디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오래 유지하게 되면 어디선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여러가지 그 인터넷의 수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실습을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정리해보죠. 자 우선 여러분 아이디를 정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성함이 김자 철자 숫자를 쓰시고 전화번호가 이렇다면 저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성이 김이잖아요. 김을 영어로 하면 김이예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쓰면 6245가 되겠죠. 아이디는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이 직접 정해야 되는데요. 비밀번호의 고정값으로 ges56 별표 골뱅이 이렇게 정했고 비밀번호의 번동값으로 여러분이 이런 룰을 정했어요. 이런 원칙을 인터넷 주소의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추출해서 그 두 개의 순서를 뒤집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옥션.co.kr 비밀번호는 뭐가 되나요? ges56 별표 물음표 그리고 옥션은 au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u c인데 이걸 뒤집으니까 cu가 되는 거죠. 옥션에 로그인하실 때는 이 앞에 있는 고정값을 입력하시고 이 사이트의 주소를 보고 uc 그런데 뒤집는 거니까 cu구나 라고 하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옥션에 로그인을 하는데 여러분 회원가입이 먼저 되어 있어야겠죠? 저는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이 뒤에 시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 우리는 회원가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아이디를 회원가입했다고 쳤을 때 아이디로 kim 그리고 6245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로 이게 고정값이잖아요. gs56 gs56을 입력하고 옥션이니까 uc인데 c와 u의 순서를 바꾸니까 뒤에다가 c와 u 라고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이 되겠죠. 자 여기 비밀번호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된 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은 모든 시스템에서 저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봐도 여러분이 입력하는 비밀번호가 뭔지를 알 수가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입력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비밀번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한 사이트들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구같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원가입해놓으면 여러가지 혜택들을 입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사이트들의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